안녕하십니까 AP브라보팀의 김동음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9월 둘째 주 2주차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도 최근에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 지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 이번 주 좀 많이 무너졌던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코스피가 좀 타격이 많이 컸었던 부분이 있었고 21선 밑으로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반등이 나와줬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좀 큼지막한 대형주들 위주로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은 이번 주 이렇게 양봉을 이제 좀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긴 했는데 다음 주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저는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대형주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은 약간 좀 매매를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양호한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시총 상위주들에서 좀 공매도가 좀 약한 그런 부분이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이 보였어요. 일단은 61선 위로 올라와 주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노려보려나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은 둘 다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공매도 칠 수 있으면은 이제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그런 대응주들을 많이 꺾으면서 좀 시장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금리 인상도 이미 나온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2주차 9월 둘째 주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제 9월 8일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9월 8일에 대한전선 7.41% 수익 내면서 이제 익절을 한 부분이 있겠고요. 9월 9일 날 휴마시스 마이너스 6% 손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10일 날 하이브 7.92% 손절을 진행을 하였고 서한 8.7% 수익을 내서 이번 주는 총 2.16%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 시장이 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손절 종목들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익절 종목으로 이 상세를 시키게 되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9월 3주차 9월 3주차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한번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13일 이제 유진 스펙 7호 신규 상장이 있겠습니다. 유진 스펙 7호 최근에 이제 스펙주들이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거나 이제 공모 청약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 유진 스펙 7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되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원이라는 이제 기준 가격 까지는 이제 괜찮은 부분인데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2,000원까지는 이제 만약에 스펙 합병에 실패하게 되면은 2,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2,000원 위에서 샀다고 하면은 이 스펙이 합병에 실패할 시 요거를 다 돌려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 약간 스펙주들 너무 오른다 싶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한일 시멘트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변경 상장이 되게 됩니다. 9월 14일 날 한일 시멘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월요일에 재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 되게 되면서 이제 238,000원에서 23,800원으로 10분의 1로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만큼 이제 주식 수는 10배가 되는 부분이겠죠.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일단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액면 분할 두 가지의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액면 분할 하게 되면서 이제 238,000원이라는 굉장히 좀 비싸 보이는 가격이 좀 낮아지게 되죠. 23,800원으로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거래가 재개되었을 때 이제 좀 거래가 좀 활발해질 수 있는 좀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좀 유용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거의 뭐 비슷한 또 그런 효과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죠. 주식 수는 10배로 되게 되는 부분이고 가격은 10분의 1로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액면 분할했던 주목들 보게 되면은 액면 분할하고 나서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이때 이때 이제 이때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거의 한 200만원대 250만원대 하다가 5만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러고 나서 좀 거래가 재개됐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한 30% 정도 쭉 빠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아졌던 부분이 있었고 펄어비스도 이제 했었던 부분이 있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때 거래 제기하고 나서 액면 분할 상장하고 나서 좀 한동안 빠졌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했었죠.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 이제 좀 먼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아졌었고 조정을 받았다가도 금방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 제기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빠진다는 아니고 종목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이 기존에 원래 좀 많이 소외되었던 주식이고 거래가 별로 없었던 주식이어서 액면 분할을 하는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들을 많이 모아놔서 그것들을 개인들한테 넘기려고 액면 분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 한일시멘트 거래 재개되면서 액면 분할 상장이 된다. 그 다음 이제 화요일에는 SK리츠 신규 상장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츠 쪽 많이 좀 상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쪽 관련해가지고 배당주로 보통 보는 부분이에요. 시세차익도 시세차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SK리츠가 상장을 한다. 그리고 한밀 북핵 수석대표 3자 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대북주로 한번 이어질 수가 있겠죠. 북핵과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있을 예정이고 북핵과 관련되어서 뭐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 북한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제재라든가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대북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북주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아난티랑 대아티아이나 신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나는 이제 대북주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방산주 쪽 보시면 되죠. 방산주 쪽. 만약에 여기서 대북 제재가 더 막 세게 들어갈 것 같다. 혹은 북핵에 대해서 이거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게 된다면 뭐 빅텍이나 스페이코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테마로 이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3. 아이폰 13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3과 관련되어서 아이폰 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생각나는 건 더구전자 뭐 이런 거가 있겠고요. 슈픽인코리아라고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케이스 쪽 그런 부분이 있겠고 BH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INQUE 해가지고 이제 국제방역기술 기자재 및 감염병 예방 솔루션 X4 해가지고 이런 X4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코로나 쪽과 관련된 코로나 뭐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이제 사실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9월 15일에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외교부장 왕위가 9월 14일에 그 전날에 방한을 해서 이때 이제 회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부장 왕위가 방한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진핑 방한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한안영 한안영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 화장품이랑 여행이랑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한안영 해제 좀 수혜주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관광 개시를 예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그 테슬라의 일룸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죠. 그래서 이 우주관광 민간인 우주관광을 개시를 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 관련주로는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우주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테마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바닷건에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차트는 저는 괜찮게 그려졌다고 보고 있네요. 일단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일정이 하나 있겠고 그리고 현대차그룹이랑 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쌍용차 관련해서 본입찰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차 관련해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K텔레콤이 AIX 컨퍼런스 2021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쪽 AI 쪽 이쪽 테마주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워낙에 좀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16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유럽종양학회 에스모라고 하는 이 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론 유한양행, 오스코텍, 한미약품, 이수, 앱지스 등등등 좀 여러가지 바이오,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발표를 할지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할지는 이제 각 종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SK이노베이션 임시 주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가 미리 나왔던 뿐인데 배터리 사업과 관련돼서 분할을 한다는 그런 안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제 안건이 가결이 될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나온 것처럼 SK이노베이션에서도 그런 배터리 사업이 분할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전에 이제 LG화학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었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9월 17일 금요일에 현대중공업이 신규 상장이 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좀 신규 상장을 하는데 좀 많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굉장히 큰 종목인데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이끌고 있고 좀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좀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앞두고서 약간 미국, 미국장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밸런스 스펙, 대신밸런스 스펙 10호가 신규 상장이 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펙, 스펙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스펙 주기 때문에 좀 합병이,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이제 좀 단타 아니라면은 크게 안 건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1834-6014 전화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1834-6014로 전화를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P투자연구소 브라보팀 2주차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